몸도 못 가늘 정도로 술이나 마시고 와서 좋게 봐주려고 해도 도문제 좋게 봐줄 수가 없어 이사방 사편한 거야? 후상이랑 나밖에 몰라 누구 놀려? 장난해? 추녑스럽게 골짜가 밝히지 말고 그냥 장가를 가 내가 중매 한 번 써볼까? 너 당장 짐 싸서 안성으로 내려보라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사람 인연이 그렇게 무자를 해도 쉽게 잘라지니 너는? 대표이사 자리 못 찾으면 이혼이라고 분명히 경고했었어 설레이잖아